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정탐 후에 믿음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광략길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했다면 가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믿음의 길을 저버렸고 다시 40년 광략훈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에돔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먼 길로 둘러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열이 나고 막 죽어나갑니다 그제야 무서워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애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지 않은 백성들이 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시간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뱀을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시험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은 위독한 상태여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그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성도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이었는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성도가 어떻게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냐고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에요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선생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이유가 뱀 때문인데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하니 말이에요 너무 아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녹뱀을 쳐다보라고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보라는 것이었어요 녹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녹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랜 사약을 하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도는 딱 두 종류로 분류된다고 해요 죄가 드러났을 때 자존심이 무너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성도 똑같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아프지만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엎어지는 성도라고 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곧 녹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녹뱀은 바로 사는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존심이 아닌 생명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존심이 아닌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내 가치관 내 고집 때문에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11기와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레지옥기第2에 고시옵니다 나아만将군이 도전합니다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의 큰 용사였습니다 아랍国의 나아만将군이 그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운등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기는커녕 얼굴도 내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눈에 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랍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시랍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서 나아만将군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니 한나라에 장군이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내 비추지 않는다니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 뿐이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런 고집 부릴 테니까 당신이 장군이면 어떻고 왕이면 뭐합니까 병이 낫는다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지적을 당하면 막 화를 내기도 해요 또 못된 마음을 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아만 장군은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문등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민정 자매와 현민 형제가 결혼할 때의 일입니다 현민 형제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유산으로 남겨진 그 집을 팔아서 일본의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팔아야 할 집을 현민 형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이었어요 당시로 명의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민 형제가 민정 자매의 아버지 집에 인사로 갈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현민 형제가 민정 자매의 아버지 집에 인사로 갈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로 가는 장소에 다짜고짜 돈 빌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처음 인사하러 가는 장소에 다짜고짜 돈 빌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민정자매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게 뻔했거든요. 이런 사기꾼! 이런 놈하고 무슨 결혼이야! 무엇보다도 민정자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은 이것이었어요. 왜 꼭 아버지한테 빌려야 되는 거야? 처음 아버지에게 선보이는 남편 될 사람이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꽤 괜찮은 남자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민정자매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고집했거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 누가 말이라도 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왕고집 자매였거든요. 저랑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사기꾼으로 보이든, 못나 보이든 무슨 상관이야? 네, 이만에 현민교대가 사기꾼이 미라레용아, 또 미라레용아, 난노관계가 간다. 사기꾼이 아닌 게 사실인데. 사실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가치관, 고집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을까, 민정자매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처음 보는 아버지에게 돈 빌려주십시오 하는데 이 사기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흔쾌한 마음으로, 흔쾌한 아버지가 아버지의 주도하에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무시로, 고코를 얻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명의 변경을 했었을 때, 명의 변경을 했었을 때, 명의 변경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일본의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무시로, 아버지의 도저히 그 도저히 그 도저히 그 도저히 일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민이 형제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제가 현민이 형제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500만원을 빌려주십시오, 한 거야? 그랬더니 현민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몇 년이 지났고, 지금 그 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돌이키고 또 돌이켜봐도, 답은 하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고집은, 나의 믿음 생활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 뺨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신혼 생활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자존심 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입장, 나의 가치관, 고집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고집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